그래도 가질 거잖아. 그건 그래. 근데 지효씨는 어디서 잤어요? 자기는 뭘 자? 이정인이 여겼는데 잠이 왔겠어? 몰래 들어오지. 나 어떻게 나가야 돼? 나가기 전에 자. 아 배 아프. 아이고 배아. 배 아프다고? 아 배 아프다고? 아 진짜 아프어. 빨리 쓰시지? 아이고 배아. 빨리 써. 빨리 써. 아이고 나 진짜. 아프다.